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소인님 후지학자는 의강면진이란 주문공할 가약빈이라도 불가인빈이 패하기요 주문공이 말하기를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함으로 인하여 배움을 패해서는 아니되고 가약불화도 불가시부의 패하기니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함을 믿고 배움을 제을리해서는 아니될지니라 빈약근학이면 가히 입신이요 가난하면서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입신 출세할 수 있을 것이고 부약근학이면 명래광령이니라 부유하면서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름이 더욱더 빛날 것이다 유견학자 현다리요 불견학자 무성이니라 오직 배운 자가 현다람은 보았고 배운 자가 성취하지 못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학자는 내 신지보요 학자는 내 세지진이니라 배움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곧 세상의 보배가 될지니라 시고로 학직 내 위 군자요 불학직 미 소인이니니 후지 학자는 의각연지니라 그러므로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못하면 소인이 되니 뒤에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각각 힘써야 할지니라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배우면 군자의 보배 배우면 군자의 보배 배우면 군자의 보배 배우면 군자의 보배